남동구는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 구립도서관의 도서 구매 시 지역서점을 우선적으로 이용하기로 했습니다. 먼저 올해 구립도서관 전체 도서 구입량의 52%를 지역서점 14곳을 통해 우선 구매할 계획입니다. 또한 도서 납품 지원 뿐 아니라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도서관 사업을 함께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 있습니다. 자기와 함께 공동을 통해 공동 안에서 공동 사업을 함께 사업을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.